강남하면 또 이 장어 나무 통에 직접 보여줍니다. 깍국 추가라는 게 깍국. 깍두기 국물. 깍두기 국물을 주전자에 이만한 걸 들고 다니세요. 그런데 많이 넣어도 시큼하고 균형이 깨지죠. 조금 덜 넣으면 닝닝해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서울 사람으로서 국물에 김치도 국물 넣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사계시장 지역은 예전 재래시장 분위기를 남기고 있어서 아마 안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숨어있는 맛집 하나가 최근에 탄생을 했어요. 홍콩 참치만두라고. 홍콩 참치만두?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했습니다. 만두를 잘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이 이북이라서 만두는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잘 맞춘 만두를 동부삼소송 만두를 내놔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말로 표현이 어렵고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이 밝은지도 이제 몇 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라이프인 넘버스 이렇게 잘 애시청해 주고 계신데 김 프로가 여러 분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오늘의 게스트 이분을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서울에 정말 옛스럽기도 하고 또 요즘 신세대들이 가도 그 맛과 분위기에 열광하는데 우리 한 번 같이 다녀보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몇 달 전에 한 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김시덕 박사님의 본거지 강남으로 저희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김시덕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강남으로 한 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좀 약해요 강남은. 직장생활을 통틀어서 강남에서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1년 그리고 논현동 그쪽에서 3년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치동 음마아파트 거기에 분식집 하나가 최근에 화재. 만나분식이라고 화재더군요. 지금 뉴스까지 나오는 그 폐업한다고 해서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도 오고. 이게 음마아파트가 아시겠지만 주거동이 있고 상가동이 있는데 상가동이 워낙에 저력이 있기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금음방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이제 둔촌 주공아파트처럼 여기서 재건축할 때 좀 복잡하게 씁니다만 서도 그건 차치하고 워낙에 대치동 하면 전국적으로 추억이 서린 장소라 그렇죠. 학원가가 있어서. 그래서 다들 지금 해외 대치동에서 공부하고 대학 갔던 사람들 유학 갔던 사람들까지 와 가지고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치동에 근무할 때 음마상가 지하에 가서 간단히 많이 먹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만나분식인데 그때는 기억이 특별하게 저는 그렇게까지 막 왜냐하면 학창시절을 보낸 게 아니고 직장생활을 한 1년 그 근처에서 했으니까 조금 다른 감정입니다만 어쨌든 요즘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장소를 옮기거나 아예 폐업을 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없었어요. 갔던 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강남 맛집과 관련된 숫자로 2를 주셨어요. 네.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강남에 오래 살기도 했고 여전히 가장 애정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음식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남은 서울의 1은 아니죠. 강북이 1이고 여기서 성공했을 때 강남에 들어와서 실험을 하거나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또는 극단적 사례로 말하면 안산역 앞에 가면 베트남 고향 식당이라고 아주 훌륭한 베트남 식당이 있는데 성공하니까 강남에 지점을 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남의 음식 얘기라면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강남에 곱창하면 어디에 있다고 그러십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범강남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곱창 먹으러 가자 그러면 교대 앞이죠. 골목이 있죠. 골목이 아예 있죠. 제가 일본 선생님 한 분을 모시고 풍납토성 구경 갔었는데 강동구 천호동 중에 있는 갔다가 택시를 타고 테이란노로 관통해서 강남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모셔갔더니 이런 훌륭한 코스가 있냐고 매번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면 맨날 경복궁에 인사동 금방 가다가 충격이라고 일본에서도 곱창 같은 것들을 많이 먹나요 호르몬이라고 하죠. 호르몬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호르몬인데 메이지 시대 근대에 들어와서 그간 안 먹던 걸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 호르몬에 좋은 작용을 준다. 그래서 그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가서 왜 그걸 내장 이런 것도 호르몬이라고 하든가. 그게 그냥 하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는 일본인들한테 고기를 먹여서 몸을 키워서 서양인과 맞서자. 좋은 호르몬이다. 네. 일본이 불교 국가라서 곱창을 안 먹다 보니까 오키나와만 먹었죠. 그런데 그게 한국분들이 또 가서 없이 살다 보니까 오사카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부속 내장 이런 걸 구워 먹다가 그게 점차적으로 인기 같다. 사실 한국에서도 좀 그렇죠. 사실은. 한국도 곱창을 예전에는 안 먹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층부에서는. 그 교대 곱창집에서 좀 나가서 말을 하자면 거기서 남부터미널 가는 더 진미평냉이라고 있는데. 아 있죠.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약간 외지잖아요. 외지죠. 지하철역에서도 좀 멀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람 언제 가도 사람이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맛은 훌륭하고. 그래서 언제나 냉면 먹을 때는 강남에서 먹자 그러면 글로 갑니다. 거기 가면 좌석도 계랍니다. 언제나 자리가 있습니다. 냉면 하면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집은 어디를 찾나요 봉피양 본점이 강남역 서남 쪽에 있었죠. 제 돈으로 못 가고 누군가 불러주시면 가는 곳으로서 저는 봉피양에 가끔 가는데 냉면도 냉면이지만 돼지갈비를 먹으러 아 그렇습니다. 원래 선주후면이라고 먹는데 제 돈으로 못 가고 나중에 불러주시죠. 요즘 근데 형편이 박사님 돈으로도 갈 수 있는 정도 안 근데 왠지 여전히 강남에서 냉면 먹을 땐 저는 제일 편하게 하는 데는 역시 더진미평냉입니다. 더진미평냉. 한번 모시고 가죠. 아니 모시다니요. 아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그 서초구와 강남구가 이렇게 연이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강남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서초구. 그렇죠. 서쪽이 서초구 동쪽이 강남구죠. 근데 그 강남구에 넘어가기 직전에 보면 버드나무 집이라고 있어요. 갈비탕으로 정말 유명한 하루에 100그릇만 한다는 그 갈비탕. 근데 정말 100그릇 하나요? 네. 그래서 11시면 다 솔드아웃되고 그 주변의 직장인들이 한가한 분들이 가서 번호표를 갖고 오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니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한우 갈비를 넣어서 갈비탕을 끓이거든요. 김 프로님하고 저하고 강남에 대한 경험 위치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전혀 여기는 청소년 때부터 가던 데라 약간 다른 방식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가 기억이 나세요? 방금 말씀하신 강남역에서 저는 동북쪽으로 논현까지 이어지는 영동시장. 이쪽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의 고향 같은 데라 그 반포에 좀 오래 살았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80년대부터 차 타고 영동시장 가서 게임도 한 판 하고 그래서 갈비 구워 먹고 영동시장 하면 강남식 갈비의 원형 같은 곳이죠. 어떤 거예요 강남식 갈비가? 간장에 절여서 달달하게 넣는 갈비. 그리고 간판에는 초록색하고 빨간색으로 번쩍번쩍하게 만드는 그런 풍식이. 그 분위기가 강남에서 처음 시작된 데가 영동시장이라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먹자골목 같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신포차가 거기 있지 않았나요? 한신포차의 발상지는 자본역이에요. 맞아요. 고속터미널 동북쪽에. 한신아파트. 반포성당 있는데. 거기 지금도 마을 하나가 영동 개발 때 채비지로 묶여있다가 그대로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원래 학교 들어오려다가 학용 인구가 없다 보니까 버려진 곳입니다. 거기에 무허가로 생겼던 포장발차들을 묶어서 한신포차라고 했죠. 거기가 한신아파트 한신공영이에요. 한신공영. 라이프. 그게 한신보차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철거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백종원 선생께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만든 게 그 한신보차죠. 그러니까 진짜 원형은 잠원역입니다. 맞아요. 저는 신사역 오거리 쪽은 거기에 간장게장 골목 있잖아요. 있죠. 그건 가끔 먹으러 갔죠. 프로간장게장이라든지. 그 프로간장게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유커머고. 그렇죠. 마산아구찜. 그렇습니다. 교차로에 딱 기억자로 되어 있는 그 집이 원조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단골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구찜 또 간장게장 또 꽃게찜 그런 걸 주로 먹으러 갔는데. 회산물 좋아하시나 봅니다. 좋아하죠. 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카운터에 있길래 제가 한번 그렇게 말을 건넨 적이 있어요. 아니 사장님 집만 이렇게 줄을 서서 먹고 저 건너편이나 이런 데들은 다 서너 테이블 밖에 없는데 그렇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사실 이게 저 때문에 다 이렇게 그렇죠. 손님들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걸. 그 동네가 개발된 게 70년의 후반 정도니까 그때부터 자리 잡으셨으면 그 뒤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거기 가면 세 군데 정도에 가는데 하나는 거기에 설렁탕 집이 하나 있어요. 기사식당 같은 느낌에. 그래요? 거기가 굉장히 강남에서는 오래된 설렁탕 집이라서 거기 가서 깊은 맛을 즐기면서 먹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이제 족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지금도 딱 족발 집이 하나 큰 게 있는데 거기가 좋은 점이 앞발과 뒷발을 구분해서 팔아요. 족발은 앞발 뒷발의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장 잘 구분하는 가게 그리고 거기서 조금 언덕 올라가면 의정부 평양냉면 계열의 냉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약간 외진되어 있다 보니까 역시나 맛이 있는데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 흐름으로 움직였죠. 제 추억은 그런 식으로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추억의 흐름이 좀 있죠. 그런데 왠지 강남은 강북에 비해서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을 좀 갖잖아요. 아마 가시는 곳들이 비싼 곳이요. 하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별로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하고 진짜 소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학동역 가구 골목 뒤쪽으로 영동시장에서도 얼마 안 먹죠. 그렇죠. 고계열인 거죠. 원강이라는 게 있어요. 가보진 못했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비싸고 맛있는 곳. 매우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면 고기의 진 맛을 느끼고 싶을 때 친한 친구들과 소주를 한잔하면서 그렇습니다. 갈비살과 안창살을. 그게 강남의 분위기죠. 강북의 노포랄까 그런 고깃집 들은 허름한 골목을 비치고 들어가면 나타나서 약간 응신처처럼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강남의 고깃집들은 제 어릴 때부터 기억은 딱 정돈된 사각형 블럭들의 한복판에 빌딩 1층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그러니까 풍경이 아주 달라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압구정동 에서 저쪽으로 갈 때 사문가든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습니다. 거긴 종종 가죠. 그런 데들이 이제 강남 개발할 때 만들어졌었던 이른바 가든이 아닌가. 그렇죠. 그게 원조. 원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발적으로 몇 군데 생긴 거죠. 서초에도 생기고 강남에도 생기고 송파는 조금 잠실 쪽에 좀 생기다마는 송파 얘기를 안 하면 서운하니까 살짝만 드리면. 그 근처가 이제 주공아파트가 있고 해가지고 탄천 건너편 강남에 비하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후발주자로서 치고 올라온 게 석촌호수 주변이 떴죠. 그렇죠. 가보셨습니까 카페라든지. 거기 카페까지는 뭐. 거기 약간 저기 젊은 분들이 데이터를 가는 곳이라 카페촌으로 가버리면서.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도 강남 벙 강남에서 송파는 빠질 수밖에 없네요. 그러네요. 송파구에 우리가 막 열광하고 가는 맛집이 없는 건 아니라. 좀 약하죠. 강남 서초에 비하면 훨씬 더 좀 드문 것 같아요. 속촌호수 옆에 그러니까 옛날 주공 2, 3단지 사이에 새마을시장이라고 있는데. 있죠. 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곳이었는데. 거기가 약간 이제 자잘자잘하게 동네 사람들 많이 가는 가게 많았습니다. 곱창집이든 갈비집이든. 그런데 거기도 이제 재건축도라고 해 가지고 송파는 안타깝게도 오늘 대화에서 좀 빠질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강남은 코엑스몰이 있긴 하지만. 강남 사람들이. 코엑스몰 가서 뭘 먹었던 경우가 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좀 나 뒤내기 생기다 보니까 좀 힘이 딸리는 거랑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코엑스몰 갔다가 길 잃어버린 경험이 너무 많아서 거기는 안 가게 되는. 강남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동 개발 때부터 좀 힘을 가졌던 업체들이 아니면 몇 군데가 남아 있어서 약간 그 송파로도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원가든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동 개발 초기부터 부촌이었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그쪽에서 조금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일관이 있어요. 한일관 유명하죠. 그런데 원래 한일관은. 원래 강부관이었네. 명동과 종각. 그렇죠. 제일은행 본점 그쪽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어릴 때 피막굴 걷다가 한일관을 봤었습니다. 어머니가 개하는 날. 데려가셨군요. 원래 개할 때 돌아가는 거죠. 한 끼라도 이거 고기 먹이려고 저를 명동 한일관에 데려 십타는데 끌고 와 가지고 고기 먹이면. 싫지는 않았어요. 갈비탕을 먹을 수 있는데. 고기 비밀을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찬스라는 게 1년에 몇 번 없었잖아요. 저는 사실 약간 여담인데 소고기랑 돼지고기 중에 뭐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돼지고기 구워먹는 건 100%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동의하거든요. 얼마 고소한데요. 한도는 최고죠. 가성비 좋고. 고소해요. 요즘엔 또 돼지고기 옛날에는 또 바싹 구워 먹으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잘 그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좀 이어가면 예전에 한 번 사적으로 질문하셨을 때 여기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던 데가 있어요. 아까 신사역 오거리에서 강남 쪽으로 보면 강남 상가 아파트라고 한때 강남구청도 들어와 있었던 초기 에. 거기 1층에 돈불리재담이라고 하는 제주도. 제주도 토속음식. 거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일요일 날 안 하더라고요. 일요일 날 안 해요. 워낙 장사 잘 되거든요.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일요일 날 안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가죠 주로. 거기를 자주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강남 쪽에서 제주 고기국수하고 돼지고기 돈불배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강남 상가 아파트 1층 에 있는 돈불리재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도 좀 숨어있죠. 숨어있죠. 그래서 흔히 친구들하고 만나서 신사역에서 8번 출구를 기억하는데 나가서 제주 고기국수에 한라산 마시고 돈배고기 좀 먹다가 먹고 2차로 그 동네에 부롱스라든지 수제맥주 먹으러 가는 그게 주요 코스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직장생활을 3년 동안 관세사거리에서 했거든요. 관세사거리에서 쭉 내려와서 내려오다 보면 비탈길에 조그만 지하에 칼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한성 칼국수라고. 아마 칼국수도 유명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각종 안주들과 해서 술도 가만요. 그렇죠. 막걸리도 먹고 뭐. 칼국수 집인데 칼국수보다는 딴 게 유명한. 칼국수는 이제 입가심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 거죠. 그걸 보면 한국인들이 선주 후면 게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뭔가 면으로 입가심이 돼야 됩니다. 면으로. 그리고 지금 방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강남의 맛집은 사실 70년대 80년대 만든 상가 건물들의 지하에 다 있죠. 네.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만나분식 도 그렇고 또 하나는 최근에 철거를 하는 바람에 이전을 했지만 반포 구반포 쪽에 애플하우스도 그렇고 그 동네가 학원가여서 애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약간 큰 길 뒤쪽에 있는 상가여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반포에 오래 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반포 어린이들에 이제 갈 수 있는 라인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그 동네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애플하우스로 가는 거고 저는 사실 학교가 저기 고속터미널 쪽이었어요. 그래서 터미널 지하로 많이 갔습니다. 아 고터 지하. 네. 고터. 터미널 분위기 갔어요. 달짝지근한 뭔가 음식과 뒤엉켜있는 꽃향기가 뒤엉켜있는 그 지하 분식대를 가서 많이 먹었고 지금도 보면 그 동네 터미널 지하가 많이 개량이 됐는데 되게 센트럴도 많이 바꾸고. 그렇죠. 지금도 그 지하에 가면 고향이 온 걸 느낍니다.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터미널을 다들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옥상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옛날 경고속버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었어요. 저도 5층에서 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계리용산 갈 때. 그 9층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탁 튀어 있어 가지고 사방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 우성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데라든지 신방포 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두 가지 시설이 있는데 하나가 성당이 있고 그 포석정으로 기억하는 데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의 고속버스 기사님들이 거기서 식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사식당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가성비 좋고. 그 동네 반포에 살았던 어린이들이랄까 청소년들의 하나의 숨은 맛집으로서 기사식당. 거기 올라가시면 사람들 안 오고 이른바 어중이 떠중이 안 오고 반포사람만 가는. 먹고 그 주변 한번 바라보면서 이 동네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세입자였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주역은 아니었지만 내 고향 이렇게 바뀌고 하는 중에 마지막에 내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랄까 흔적이 뭐가 남을까 했을 때 결국은 터미널과 터미널 지하상가 정도가 아닐까라 생각을 하면서 강남 지역 분들이 아니신 분들께 추천을 하자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서초구와 강남구가 만나는 지점도 중요하지만 그게 언덕이 있어서 북쪽의 신사역 오거리 언덕 넘으면 논현 언덕 넘으면 강남인데 그 세 포인트를 잘 관찰하시다 보면 언덕 내려가는 즈음 사람들이 힘들어서 안 오다 보니까 그쪽이 임대료가 싸요. 그래서 실험적인 가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상당히 좋은 음식들을 가성비 있게 먹을 수 있다. 그렇군요. 말씀을 힌트를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강북 노포 중에 지금은 없어졌죠 삼각동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어디에 있던 건가요 삼각동이 어디냐면 을지로 입구에서 저쪽 지금 미래셋타운인데 그쪽 그 뒷골목인데 하동관이라는 워낙 유명한 노포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설립하신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한 큰형 큰형은 이제 명동으로 가셨고 아마 그 큰형의 부인이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둘째 아드님은 이제 포스코 사거리에 포스코 그 골목에 하동관 을 여썼는데 그 하동관을 저는 하동관 중에 제일 선호했었어요. 그 이른바 적통을 이어받은 둘째 아들인데 그 집에서 50년 동안 이상 근무했던 홀서빙하는 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홀서빙이 중요하죠. 네. 사람들이 요리에만 얘기하는데 동갑이래요. 그 주인 돌아가셨어요. 그 주인께서도. 또 홀서빙이 또 내력이 있는 건데 뭐랄까 한국인들이 놓치기 쉬운 게 홀서빙하는 분을 얼마나 잘못 있냐가 그 가게에 적통을 보여주는 거라서 아깝네요. 그런데 왜 하동관에 홀서빙이 중요하냐면 곰탕을 이렇게 식혀 가지고 깍국 추가라는 게 있대요. 깍국 깍두기 국물. 국물. 깍두기 국물을 주전자 이만한 걸 들고 다니세요. 그분이. 그런데 그걸 조금만 많이 넣어도 시큼하고 균형이 깨지죠. 조금 덜 넣으면 닝닝해요. 정확하게. 그렇죠. 여기까지 딱 술 먹은 다음 날 깍두기 국물에 후에 풀어 가지고 먹 어떤 그 곰탕의 맛. 여기서 살짝 이제 추가를 하자면 서울 사람으로서 국물에 김치도 국물 넣는 걸 안 좋아해 가지고 곰탕이든 설렁탕이든 소금으로만 맛을 내는 게 좋다는 입장 이긴 합니다. 아마 경상도는 달콤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부산 답사 많이 하면서 여담입니다. 밀면의 매력을 새롭게 달았네요. 어떻게 다르든가요. 냉면과 밀면의 차이. 정말 밀면은 새콤달콤 그 자체죠. 여름에 부산 답사하고 정말 지치잖아요. 그런데 부산역 앞에 몇 군데 있는데 먹고 나면 기운이 돌아요. 당연히 설탕 들어가니까 기운 돌겠죠. 식초하고. 그런데 그거는 평양냉면 먹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식초도 안 넣고 딱 그 자체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부산 갔으면 밀면 팍팍 넣어 가지고 식초 넣고 설탕 넣고 이게 부산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렁탕은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서강남이라 부를 수 있지만 강남권에 들어가는 게 사당역 이수역 사이죠. 맞아요. 저는 한동안 관악구에 오래 살아서 그 동네에 자주 갔죠. 그 이수단지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서울이라 불리던 시절에 가다가 보면 왼쪽으로. 그렇죠. 저쪽 과천 넘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으론 동쪽이죠. 그 동네가 동쪽은 단독주택을 많이 지은 방배동 이수단지가 있었고 서쪽은 사당동 철거민촌이 있고 철거민촌의 배우지역으로서 개발된 게 사계시장이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붙여서 만들었었죠. 현재 사당동 철거민단지는 완전히 개발이 끝났지만 그 이수동 사계시장 지역은 예전 재래시장 분위기를 남기고 있어서 거기 한동안 자주 갔었습니다. 그 동네가 아마 안 가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숨어있는 맛집 하나가 최근에 탄생을 했어요. 홍콩 참치만두라고. 홍콩 참치만두.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홍콩인데 사실은 동북 삼성식에 만두를 만들어요. 만두 전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역에서 서북쪽으로 한 5분 걸어가면 나오는 곳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이사를 온 게 지난해 정도인데 그전까지는 tv 몇 번 나왔지만 접근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안 가던 곳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검색해보니까 이미 별점들이 막 매겨져 있는 게 백몇십 개의 리뷰가 있고 만두가 큰가 보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만듭니다. 만두를 잘 만든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이 이북이라서 만두는 좀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그 균형을 잘 맞춘 만두를 동북 삼성식 만두를 내놔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말로 표현이 어렵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고집이 있으셔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이수역 자주 가십니까 혹시 저는 자주는 안 가고요. 최근에 한번 간 게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지만 전라도 음식을 좀 선호해요. 그래서 홍으로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수역 쪽에서 방배동 쪽 이수역인데 홍어연구소라고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홍어집이 하나 있는데 못 들어봤습니다.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산뜻하게 홍어 전체 요리 홍어의 전부 그러니까 홍어회 홍어집 홍어탕 다 즐길 수 있는 못 들어본 소식입니다. 저는 답사 끝나고 나면 꼭 습관적으로 치맥을 먹습니다. 사실은. 뭐랄까 한참 이제 지난주 에도 상주 문경 다녀왔는데 흑연광산 이런 걸 보고 온 다음에 도시로 돌아와서 터미널에 내려서 치맥에 피맥을 먹으면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맥주를 이렇게 꾹꾹꾹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먹어도 이렇게 독한 술 쫙 먹고 물론 저도 위스키 좋아하고 합니다만 예전에 강북으로도 모시고 가서 보드카 접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접대를 소개해드렸죠. 돈은 제가 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접대를 받았죠. 소개한 값으로. 저한테 노년 영동시장이 또 그게 있어요. 위스키 바들이 좀 있어요. 순수하게 위스키를 여러 가지 마실 수 있는 바가 강남역 동북쪽부터 농협역까지 이어져서 격전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데대로 찾아가는 게 강남역의 주변에 위스키 바 찾아가는 재미죠.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조금 비싼 집을 얘기하게 되는데 강남 하면 또 이 장어 영동장어라고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제가 가는 영동시장하고 다른 영동시장이 있나 봅니다. 장어를 시키면 갯벌장어 한 마리를 이런 나무 통에 직접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도 막 하는 걸 얼음해가지고 딱 저는 갈 수 없는 강남의 영역으로 제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예상을 했어요. 아마 강남 이야기를 하면 김 프로님과 저하고 아마 여기 말할까 영업으로 가는 영업상 가는 곳하고 살았던 사람이 가는 이 라인을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남에서 자라난 사람으로서 드나들런 가게들이고 이 위는 사실 저는 모르는 세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남 하면 또 한 가지 업태가 한국식 일식집 접대용 막 주방장님께서 딱 서비스라고 갖고 들어오면 또 한 2, 3만 원 또 찌려줘야죠. 전체 많이 나오고 듣기 다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콘 옥수수 같은 거 나오고 해가지고 약간 얘기가 이어지자면 한국식 일식의 발상지는 또 부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광안리 이런 데 나오고 한국식 일식 횟집에 무한 리필되는 데들 광안리 유명하고 아까 장어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장어를 간장해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부산은 어떻게 하죠? 고추장에다가 고추장에서 호의를 해가지고 부모님이 부산 사셔가지고 잠깐 맺다 살기도 했는데 저는 서울이긴 합니다만 문화 충격받은 게 장어였어요. 부산 갔더니 고추장에다가 장어를 해가지고 호의를 구워 넣어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산에는 참고로 장어가 없습니다. 짱어가 있죠. 부산분들이 장어는 짱어라고 하시는데 쌀은 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김시덕 박사님하고 또 서울의 추억의 설인 주로 강남 지역의 동강남 쪽이었죠. 오늘은 맛집들을 쭉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서강남 쪽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오히려 오래된 맛집은 그쪽에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식당들은 다 영등포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또 중국분들 많이 사시는데 대림 대림 그쪽도 요즘에 많이 개척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몇 군데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무서우들 하시는데 거의 데려가는 거를 그러실 거 없습니다. 사람 사는 데라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강남의 오래된 맛집들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한번 추억에도 담겨 보시고 한번 가족분들과 그 집 아직 있나 그리고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라이프인 넘버스 즐겨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